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살렸을까라고 할 때 사명이 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를 부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살아야 될 이유보다도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야 될 이유 그게 이제 컸던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뭔가 내 삶을 채워나가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데 사명을 다하는 건 우리가 이 사명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풍랑도 해치고 나가고 사명이 이룰 때까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 줄은 믿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절을 보면 우리가 고제된 후에 지중해의 풍랑 이 풍랑은 태풍이죠 유라굴라라고 하는 계절풍 태풍인데 거기서 이제 고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섬에 도달했는데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어떤 섬이냐에 대해서 잠깐 PPT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말로는 말타섬이랍니다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보면 말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한 15키로에서 30키로 그러니까 한 40리, 80리 되는 아주 적지 않은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섬에는 피니키아 사람들이 주전 천년경에 이주했죠 그래서 섬 사람들을 식민지에 건설해가지고 이제 피니키아 사람들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주전 218년에 카르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태역군인들하고 그 가족들이 이주해가지고 이 섬이 상당히 번역을 누리는 지중해 안에서요 그런 섬인 거죠 그랬으면 이런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풍랑을 만나서 어디서 어디까지 왔는가 그거를 지도로 보면 더 확실한데요 4차 정도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뭐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있다가 가이사라에서 이제 2년 동안 재판받죠 감옥에 그래서 이제 저기 무라까지 왔다가 무라에서 니도 그 다음에 이제 멜리데 그래대섬 지중해 가운데 보면 큰 섬이 그래대섬이에요 그래대섬에서 거기로 이제 미양에 있어야 되는데 베닉스로 가죠 무리에서 그래가지고 베닉스 가는 길에 이제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보름 동안에 표류에서 쫙 가서 저기 지금 그 멜리데섬이라고 하는 말타섬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저기 이탈리아 보면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장화처럼 맨 끝에 보면 지중해 거기 말타섬이라고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름 동안에 그냥 거의 지중해 여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냥 바람에 날라서 온 거죠 하여튼 간에 구사일성으로 이제 섬에 상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풍랑도 점점하게 된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네가 죽을 이유가 없다 네가 죽고 싶어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섬에 상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래서 지금 여기는 겨울이거든요 겨울이라서 비도 오고 또 날씨도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탈리아나 이런 데 여행 갈 때 비수기가 이런 때입니다 비수기가 비수기가 이런 때인데 이런 때 가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비가 오고 날이 차갑기 때문에 원주민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토인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옛날에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타잔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는 미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헬라마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헬라마를 모르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페니키아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이렇게 여기를 다지렸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이 괜찮은답니다 여기 이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적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제 지금 배에서 올라온 사람이 276명이나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름 동안에 얼마나 공포에 젖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추위에 떨고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들 온기도 주고 이제 좀 위로도 하고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막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인정이 있죠 인정 적어도 사람이 이런 인정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구세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죠 어떻게 저 풍랑에서 태풍에서 살아서 나는 사람들이 얼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와서 불을 피워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바다로부터 탈출해서 육지로 올라와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불을 쬐고 있는데 이제 사건이 나죠 이 사건이 뭐냐면 호사 담아라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3절에 바오리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랬죠 이제 불을 피워줬는데 그 불은 뭐 모닥불이니까 여러 개를 피웠겠죠 이렇게 피울 때 자기가 이제 마른 나무를 불에다 넣어서 장작 태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단을 갖다가 넣었더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무 단 사이에 뱀 독사가 이제 이렇게 들어있다가 얘는 뜻도 모르고 불 속에 던져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사가 나와가지고 급히 바올의 손을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이게 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독사가 바올의 손을 딱 물었을 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죽느냐 사냐 그 얘기죠 독사한테 물리면 한 몇 분 내에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급하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긴장되고 생사관에 오락가락하는 이런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파도가 칠 때는 보름 동안에 그래도 막 살고자 이런 게 있었는데 독사한테 물릴 때는 순식간으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바올의 행동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행동하고가 전혀 달라요 그렇게 되는데 우선 원주민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 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짐승이라는 건 독사입니다 자기들은 잘 알죠 이렇게 간혹 가서 숨어있다가 나와서 물어버리면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독사가 물어서 지금 현재 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올의 손을 물고 있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쓸 때 이렇게 멀리서 보는 표현도 있지만 가까이서 보는 표현도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장밀묘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사한테 물렸는데 아무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잖아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지금 독사가 아직도 물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올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말하되 수근수근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죠 야 지금 파도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대 우리 구경하자 저 사람들 좀 이렇게 추우니까 불도 떼주자 이러고는 갔는데 거기 독사가 물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판단해 버린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독사한테 물렸으면 죽는다 그러면 독사한테 물릴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물고 왜 죽죠? 이 섬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과학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독이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현상에 나서 의학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뭔가 내면에 있는 뜻이라든지 혹은 뭐 자기들이 믿는 신 하늘에 있는 뜻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하고 연관을 시키잖아요 사고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사고니까 그래서 이 섬에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이제 디켓신을 섬기거든요 디켓신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말하자면 복수의 화신이에요 복수의 화신인데 심술구준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정의의 복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 나가고 이러면 가서 콱 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속이지만 우리 디켓신은 속이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정의와 공평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찝어낸다 반드시 복수하고 만다 이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분명히 바다에서는 용쾌 살아 나왔지만 그래도 뭔가 숨어있는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독사가 물었지 이거는 디켓신의 저주야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독사로부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이 바울은 죄인이 맞아 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간 거죠 야 바다에서 살아난 사람이네 우리 한번 얼굴 보러 갈까 했는데 독사한테 불렸네 얼굴 볼 것도 없네 저거는 분명히 심각한 살인자가 맞아 이렇게 단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오락가락해요 욕 같은 경우에는 불 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도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승굼대에서 나오리라 자식 10명이 죽어도 재산이 날아가도 자기 병이 나도 아내가 등을 돌려도 친구들이 와서 비난을 해도 그냥 욕은 흔들리지 않아 그 불 같은 시험을 이겨나가잖아 근데 이제 욕의 친구 욕의 아내도 그러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래 여기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그래라니 해요 근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 봐라 하나님이 뭐가 있냐 뭐 교회 다닌다 하더니 기도한다 하더니 뭐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안되더래 그러니까 낫을 데 없는 거야 그만둬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흔들려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근데 믿어가면서 흔들려 파도만 치면 흔들려 태풍이 오면 막 정신 잃어버려 독사한테 물리면 그냥 죽었다고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죽어버려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이걸 당당하게 견뎌내야 됩니다 당당하게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영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고는 이제 메시아다 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하고 자기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길에다 깔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며칠이 못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거사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을 치고 뭔가 막 보여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이 안되겠다 그냥 예수는 별거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십자가에 있어 못 박아 죽여버리라 이게 돌변하잖아요 흔들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풍랑도 해치고 나가지만 독사한테 물리더라도 해치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를 버리라 가이사포에서 해야 될 것이다 너에게 이룰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파도에 빠지면 안 돼 독사한테 물리더라도 죽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날까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죽을 거다 100% 확신하고 저 사람은 살인자가 맞아 이제 이렇게 막 또 누명을 씌우는 거죠 바울에게 혐의 죄도 없는데 어떤 죄인으로서 아주 덮어씌어버려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자 근데 이런 순간에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여기 보면 상함이 없다는 얘기는 독이 안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사해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그랬거든요 여기 짐승은 독사죠 지금 바울의 손을 물고 그냥 지금도 달라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봤다고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놀랬어 안 놀랬어 성경에는 표현이 없어 그냥 바울이 한 거는 뭐냐면 말 안 하고 이렇게 뭐를 해야 되나 수건인데 독사가 이제 까만 걸 잘 안 보이겠다 하얀 거 하얀 게 잘 보여요 이러나 저러나 안 보여요 독사요 자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을 때 바울이 아 이런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소리 했어요 안 했죠 그냥 바울이 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얘가 물고 있다가 흔드니까 그냥 툭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이렇게 어? 막 그 바울의 그 어떤 믿음의 그 힘과 불량 이런 게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죠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죠 공자가 죽을 때 그랬대요 태산이 무너지듯이 나도 무너진다고 죽고 싶지 않은데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 그랬는데 태산이 무너지네 저 산이 언제라도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크고 높은 산도 무너지네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네 죽음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내게 원합니다 하고는 3일 만에 무덤에 문을 열고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걸 안 피하잖아요 내가 이 잔도 마신다 무덤에도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3일 후에는 나올 거다 해서 예수님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뭐 태산이 무너지네 이렇게 없어지는 사람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나오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바울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바울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일 또 있었어요 조금 앞에도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이제 죽는 신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그래대 섬에서 미항에 있는데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겨울 한 석 달은 그냥 있어야 된다 했는데 베닉스까지 가자 가자 하는데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다 찬성했거든요 그냥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에 가면 항구도 넓고 거기서 겨울 지나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했잖아 그런데 이 풍랑이 휩쓸려가지고 보름 동안에 이렇게 표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응답까지 받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일어나세요 좀 있으면 우리가 섬에 상륙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마지막에 배 안에서 바울의 대장보다운 모습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다운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들어와 해서 집회를 하죠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밤이 깊고 졸려가지고 누가 떨어졌습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 유두고가 떨어졌어 그래서 가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이 사도 행전은 지금 누가 쓰고 있는가 하면 누가가 쓰고 있잖아요 누가인데 누가의 원 직업은 뭐냐면 의사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의사로서 내려가서 이렇게 사망을 테스트하니까 사망이다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성경에 이거 분명히 죽은 겁니다 대충 졸도했는데 죽었다 해가지고 뻥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사망이야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내려가죠 바닥으로 내려가서 지금 2층에서 집회하다가 2층 창문에 앉아있다가 졸았는데 바깥으로 떨어졌잖아요 즉사한 거죠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그냥 유두고를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두고가 살아났죠 기억하세요? 그때도 보면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고 야단이 났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거 되겠어요 핸드폰만 와도 막 골차 풉니다 핸드폰만 와도 좀 하는데 핸드폰 계속 그래도 막 예배가 어수선한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근데 그때도 보면 바울이 아무 말 안 하고 내려가서 하나님 유두고를 살려야 되겠다고 간단하게 기도했더니 살아가지고 바울이 집회를 계속 했어요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울이 평상시에 얼마나 그런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독서가 물어도 다른 사람들은 즐겁을 했죠 저 독서가 나타났는데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바울은 그냥 털어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지금 회복이 된 것이에요 스테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랬습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여기 성령이 충만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돌 맞아가지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스테반이 아이고 아파라 돌 때문에 그러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야 너들은 왜 나를 좀 살려주지 막 이런 걸 하나도 안 하죠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와 영광과 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태로운 순간과 절대 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가 이런 걸 보면 스테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흔들림이 없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대단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살인장 가봐 독사한테 불렸잖아 오락가락 해가지고 엎어지고 이런 종류하고는 전혀 다르죠 불같은 시험만은아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자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다라 그랬지 그러니까는 그래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네요 그러니까 이건 안 죽는 게 맞다 그 안 죽는 게 맞으면 뭐예요 신이다 그렇죠 신이다 이 사람은 바다에서 보름 동안 표류했는데도 살아나왔는데 독사한테 물려도 살아나고 독사한테 물리는 건 디케이신의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복수의 화신의 저주를 받은 건데 아무리 털어도 털어도 그런 죄가 없는가 봐 그러니까는 독사가 물어도 독을 뱉어내고 멀쩡하게 살아나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맞아 신 그러고는 이제 바울을 이렇게 신성 취급해가지고 또 우러러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자 이럴 때 도대체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어디서 연유해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에 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근데 믿음이 큰 사람들 겁쟁이가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스테반 큰 사람들 막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표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의 증거들이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붙어가지고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안 나가요 보통 우리가 귀신 나가라고 그러면 귀신이 상대도 안 합니다 내가 왜 나가냐 내 집이라 너 쫓아내 버리고 근데 센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에 갔을 때 군대 귀신도 쫓아 냈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이 세력이 셌던지 군대야 군대 그 로마 군단 한 사람 군인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군단 정도의 세력이 있는 그런 군대 귀신인데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정말 이렇게 현실을 바꿔놓는 날 굉장히 덥죠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둘 다 싫지 뭘 물어 겨울에는 또 추워도 그래도 더운 게 나은데 또 막상 더우니까 막 숨도 못 쉬게 뜨거운 바람 막 불어가지고 참 그래도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이요 에어컨이 없으면 그냥 오늘 못합니다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세력인데요 세력 이렇게 더운 공기가 들어와 버리면 숨도 잘 못 쉬고 이렇게 덥고 그리고 막 찬 공기가 내려와 버리면 또 막 몸이 얼어가지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면 귀신은 못 오는 거고 귀신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짓밟아 버리면 귀신이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야말로 정권을 바꿔가지고 세력을 쫓아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가는 그런 증거들이 나온다 귀신 역사들은 일지를 붙지 못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나 그냥 예수 믿어요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주시는 믿음 생생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그런 믿음 그러면 귀신이 나간다 그 다음에 뭐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죠 방언이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 언어 언어예요 언어 그 지방의 언어예요 그래서 경기도 사람들은 경기도 방언하고 백령도 사람들은 백령도 방언이 있어요 뭐 했을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올라가는 말이 있어요 강릉 저쪽에 동쪽에 있는 분들 거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 태백이랑 강원도도 종류가 다릅니다 태백분들도 계신데 태백분들이랑 저기 강릉 우리 권장놈님이랑 좀 달라요 말이 산 너머가 있는 거랑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방언인데요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수천 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말투가 경상도 사투리가 붙어있거나 전라도 사투리가 붙어있고 충청도 사투리가 붙어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 어떤 억양이나 그래서 경상도 사람 옛날에 김영상 대통령 골릴 때 약올릴 때 음악 해보라고 하면 음악을 못해요 음악이라고 해요 음악이라고 해요 을을 못해가지고 그걸 어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본가 대통령인데 그게 그 사투리예요 그 방언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안 고쳐져요 뼛속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참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언어의 이런 색깔들이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 있게 될 때는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전혀 모르는 언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어가 달라지게 되죠 사실은 이 얘기는 그냥 한국말이 중국말로 되고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날마다 죽겠다 하는데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뭐 뭐만 하면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전부 다 뭐냐면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은 왜 부르냐면 요즘에 우리는 이렇게 멜로디에 많이 그러는데 사실 멜로디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보면 그 시편의 찬송은 시편을 악보로 붙여 놓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부르는 방법은 있겠죠 시편의 찬양을 근데 보면 가사죠 가사 여완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이 찬송과의 가사가 노래가 바뀌는 게 새 방언이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 속에 이게 달라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노래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에다 곡절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옛날에는 율법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율법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믿음의 의의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이거 율법까지 안 된다고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그런데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며마 산다고 해가지고 그 말 자체가 바뀌고 방언 자체가 바뀌게 되는 아주 우리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뿌리채 변화되는 그런 역사 귀신이 나가야지 귀신이 나가잖아요 귀신이 안 나간다니까 붙어가지고 근데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귀신은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딱 앉아버리게 되면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생각이나 우리가 했던 말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언어를 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바깥으로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산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뱀을 집어올림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있거든요 뱀을 이렇게 집어올릴 때 뱀이 물잖아요 그러면 그 뱀의 독이 우리 몸에 들어가더라도 해가 되지 않아 해독이죠 해독 해독 애돔 땅을 둘러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애돔 땅이 고속도로인데 왜 여기를 못 가서 또 둘러가가지고 광약길에 힘든데 고달프게 멀리 또 가게 됩니까 막 하면서 불청을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불리뱀을 불러다가 물게 하죠 그래가지고는 멀쩡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불리뱀한테 물려가지고 불리뱀들이 막 달라들어서 여기 여기 물어버리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몸이 붓고 열이 나서 죽어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된 건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장대에다가 그 노뱀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되고 구원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사의 독이 오는데 이 죄를 지으면 독사의 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독이 되면 믿음으로 해독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해독을 하게 되면 독사의 독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생명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돌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을 점령해가지고 잘못하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 안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독을 먹더라도 독이 해를 가하지 못하고 그냥 무력화돼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생명 그것 자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산 능력의 표적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름 동안에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고사할생 했는데요 이 풍랑은 바다는 성경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세력이고 이게 귀신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파도가 치고 사고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는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중해에서 풍랑 속에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사탄에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마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집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속에다가 숨겨줘가지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 지금은 육지로 올라왔잖아요 멜리데삼으로 멜리데삼 육지로 올라왔더라도 역시 여기도 아직도 이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독사는 있는 거예요 독이 물죠 독사가 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독사에게서 못 건지겠는가 건지죠 독사에게서 건지면 바다의 풍랑에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고 바다 풍랑에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건져낸 것 같으면 독사가 물더라도 육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해독하도록 해가지고 바울의 생명을 여전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 길이라 저막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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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저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 길이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 사자가 딱 그 다니엘을 삼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봉했다 했죠 테이프로 하니까 사자들이 입을 못 벌리니까 소용없죠 조용하게 있었거든요 양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독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니들은 풀묵불에 던진다 했어요 풀묵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멀쩡한 거예요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불이라면 불 타지 않고 옷기다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건져내시는 독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또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월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다닐 때 위태로운 순간이 굉장히 많았죠 위기일발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속에다가 두셨기 때문에 사월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수많은 전쟁터에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정말 귀하게 쓰시는 해받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복을 다윗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리게 되는 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바다의 풍랑이 있고 또 육지로 올라왔을 때 불 속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물게 되는 독사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칼 이것들이 뭐냐면 도살당할 양 같은 거예요 양이 지금 도살장으로 가는데 저항을 못해요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당하는데 감기 못 살 정도는 견뎌냅니다 그런데 당신 암이니까 못 살 것 같다 이런 건 혼란이에요 그게 뭐냐면 도살당할 양인 거예요 와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삼키는 거예요 질병의 우리를 때로는 기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생활이 파탄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 것들이 와서 삼키는 거죠 그게 바다의 풍랑이 됐던 그게 우리를 무는 독사가 됐던 간에 우리의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세상에는 사고도 많아요 위태로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태로한 것들이 박해도 많아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가지고 그냥 우리를 해코지 않은데 우리의 재산도 생명도 다 걷어가려고 하는 바울은 평생에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당신 죽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살해의 위협 속에서 바울이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바울 죽이기 전에 밥도 먹지 말자고 서운다고 막 하잖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살려내시거든요 3차 전도하고 올 때는 바울이 이제 배를 탈러 가잖아요 배를 탈려고 그랬더니 그 정보를 알게 돼요 배를 타지 말라고 배를 타게 되면 오도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죽이기 좋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 버리면 흔적도 없잖아 완전 범죄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 위태력도 하니까 바울이 다시 거린대에서 돌아서 걸어서 이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살리니까 정말 어떠한 복사의 독이 있더라도 그것이 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는 비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말할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또 그거를 거절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실이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보내주시는 보예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달려갈 길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의 완수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복사의 독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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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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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하나님께서 천성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작지만은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놓은 우리 가정이 온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 머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모아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었다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천진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풍랑에서도 독사의 독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사는 싸움을 싸워나가고 우리의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기는 로마가 아니에요 지금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는데 독사한테 물렸어요 여기는 아직도 멜리데 섬인 거예요 이제 여기 섬에 상륙을 했거든요 약 석 달 동안에 겨울을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야 되는 앞의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과정인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경주를 다하는 마지막까지 해받지 않도록 하시는데 믿음으로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편에 쓰게 될 때 독사한테 물리더라도 손 털지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만 만나도 죽는 소리하고 쥐를 만나면 죽는 소리하고 그런데 그냥 마귀 사탄을 만나면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동침을 하고 말이 안 맞아? 땅장벌리에 보면 어떻게 집에 댕기는 바퀴벌리에 보면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무서울 거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작아가지고 되겠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냥 풍랑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독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나 살아서 간다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굳게 쓰게 될 때 우리 앞에 평지가 열리고 평탄한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생명으로 보존해 주시는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정말 독사의 독이 퍼져서 위태로운 순간에 그냥 손을 털어버리고 해독되는 구원받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취의받게 되고 생명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